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돼지 꿈 꾸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처럼 돼지 꿈 소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돼지 꿈 하면 행운과 황금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이 돼지들을 원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꿈에서 돼지가 나오면 황금이 들어온다는 행운을 상징으로 여겨지는 돼지. 하지만 돼지 하면 대부분 게으르고 더럽고 식탐이 많은 동물로 취급받아 오는데요. 이곳에 가면 돼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 박물관이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돼지 박물관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양돈산업이 혐오산업이라고 불려지고 그런 소리를 듣기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양돈산업 뒤에 문화자를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돼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러한 공간. 그다음에 아이들이 늘 먹거리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와서 돼지를 보고 그러면 아이들은 생명존중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또 알고 가게 되고 하여튼 박물관이 꼭 딱딱한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박물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 박물관은 2011년 돼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개관했는데요. 국내에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돼지 박물관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돼지 박물관인데요. 먹을거리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다소 낯설게 여겨집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세계 19개 나라에서 수집한 돼지 관련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돼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눈길을 사라졌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야생에서 살고 있는 맷돼지들을 이렇게 사육을 해서 가축화가 된 돼지라고 해요. 식성도 까다롭지도 않고 또 환경적으로도 까다롭지도 않고 그리고 1년에 2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그래서 키우기가 쉬운 동물이 바로 돼지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돼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돼지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귀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돼지 박물관도 둘러보고 먹이도 줬다면 이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돼지 공연 관람입니다. 다소 생소하시죠? 20분 동안 진행되는 돼지 공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공연 보는 내내 감탄연발! 자, 일곱!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움직이는 돼지 모습에 신기하기만 한데요. 돼지의 아이큐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이큐가 70에서 80 정도로 3, 4살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공연을 구경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돼지가 말귀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개랑 비슷하게 알아듣는 게 개랑 비슷해요. 그래서 빠르면은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요. 조금 늦어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구경하시는 관람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부분 이제 돼지로 보는 공연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신기해들 하시고요. 또 돼지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고 다들 이제 재밌어하시고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돼지야, 또 놀자! 놀자는 외침에 돼지 떼가 달려오는데요. 그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가까이에서 돼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죠. 이곳에서는 정말 돼지와 함께 돼지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아기 돼지를 안아봤는데요. 처음엔 겁이 나기도 했지만 막상 안아보니 품에 쏙 안기는 것이 아기 같았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돼지 공연도 보고 또 돼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하다 보니까 돼지가 너무 예쁘고 마치고 사람처럼 느껴져서 이제 돼지고기 먹을 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안 먹는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동안 갖고 있던 돼지에 대한 편견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너무 예쁜 소품들에 눈길을 댈 수 없는데요. 이렇게 예쁜 돼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직접 돼지 인형을 만들어봤습니다. 눈, 코, 입을 그려주고 옷을 입혀주면 새로운 모습의 돼지 탄생! 아까 보니까 쌍꺼풀 있는 돼지가 있더라고요. 속눈썹도 길고 눈도 크고 약간 고돼지 덥지 않았어요? 정성스레 돼지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치마가 이렇게 입혀져 있길래 약간 발레리나 느낌으로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맛있는 삼겹살 약간 냄새 나는 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돼지들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귀여울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발레리나 돼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처음 돼지를 주인공으로 한 박물관이 의아하게 여겨졌는데요. 이곳을 둘러보고 난 뒤 돼지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똑똑한 돼지들이 선보이는 제주들은 잊을 수 없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돼지 박물관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